안녕하세요 정덕봉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봉의 첫 도전을 덕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앱솔루트, 마룬렛, 매트 탑코트, 필옵가이드 봉의 무시무시한 손이 모조리 치워버립니다 리무버와 면봉 네일 헬퍼 헬퍼가 손톱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봉의는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피부에 매니큐어를 올리게 본명하기에 헬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덕지덕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숨 쉴 공간도 남아있지 않게 방대한 양을 짓어 짓어 메인 컬러가 올라갑니다 앱솔루트 푸른빛의 괴물이 봉의의 손톱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봉의는 마구마구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매니큐어를 뿌리고 있습니다 마룬 레드 가로로 줄을 그어 엄지를 단번에 제압합니다 엄지에 핏방울 같은 동그라미들로 황 공포를 불러옵니다 중지와 약지도 단숨에 학살하고 마지막 남은 새끼의 심장을 노립니다 작업을 끝낸 봉이 기쁨에 취해 춤을 추며 자랑합니다 바싹 말려 생기도 뽑을 계획인지 매트탑 코트로 모든 생명을 앗아갑니다 봉의는 자기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잔인한 봉의 봉의의 학살을 도와줬던 또 다른 조력자 헬퍼를 배신합니다 헬퍼를 무자비하고 칠치운 감각이 남아있나 봅니다 헬퍼를 아세톤으로 긁어내는 봉의 결국 남은 건 처참한 봉의의 다섯 손톱뿐 봉의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엄지를 들고 최고람을 뽐내고 하트도 날려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봉의가 은손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beings 감사합니다.